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제 업로드하였던 게임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올렸던 영상을 급히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알려드리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즉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게임 CD키를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오픈마켓에서의 게임 구매가 정작 구입을 하는 사람과 판매자 그리고 구입을 했을 때에는 모두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게임 시장과 우리가 사용하는 스팀, 오리진 등 게임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곳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한 게임 채널 유튜버님에게 보고서 제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바로잡고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유튜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내려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플래닛코스터나 플래닛주는 언제 할인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구매하면 그 유저들도 싸게 구입하여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시야로 보면서 만들다 보니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리셀러라고 부르며 이들은 VPN을 우회해서 싼값의 게임을 구매하여 대팔거나 공식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게임들을 헐값에 내놓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좋은 게임 시장과 게임 문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게임을 싸게 구매할 경우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싼값의 게임들을 비정상적으로 구매할 경우 스팀으로부터 계정 정지나 모든 게임이 삭제될 수도 있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비싸더라도 스팀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라며 정 비쌀 경우 할인할 때를 노리고 그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픈마켓 리셀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쪽에 띄워놓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게임 문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만 찾아뵙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